페르시아와 리디아의 전쟁 페르시아는 황금의 제국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토지는 사막과 산맥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날씨는 건조하면서도 더위와 추위가 심해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BC 3000년대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오랜 역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키루스 2세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페르시아는 시장도 없었고 사치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부자 나라가 되기 시작한 것은 리디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리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키루스 2세가 페르시아의 도시국가 메디아를 점령하고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통합한 왕으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느 날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할리스강을 넘어 페르시아의 프레리아로 공격해왔습니다. 프레리아는 성이 튼튼하고 원래 방어가 견고한 곳이었으나 리디아가 갑자기 침공해 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손 쏘볼 겨를도 없이 성이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프레리아 성을 함락한 리디아는 프레리아 성의 모든 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그곳을 기반으로 주변의 성들을 차례로 공격해 함락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리아 성 주민들이 리디아의 노예가 되었다는 소식에 주변 다른 성에 살던 주민들이 성을 버리고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듣게 된 키루스 2세는 즉각 프레리아 성으로 출격했습니다. 리디아의 크로이소스의 군대와 페르시아 키루스 2세의 군대의 전투가 프레리아 부근에서 걸어졌습니다. 그러나 장창을 든 기마부대를 앞서운 리디아와 수적으로 우세한 페르시아 군대의 전투는 승패를 가르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시간만을 끄는 전쟁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사상자만 계속 늘어나자 크로이소스가 철수하기로 결심합니다. 크로이소스는 철수하면서 말합니다. 이번 전쟁은 탐색전으로 삼고 다음에 봄 동맹국인 바벨론 스파르타와 함께 다시 페르시아를 공격해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페르시아의 군대가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로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크로이소스도 급히 군대를 정비해 사르디스 성 근처로 달려가 평원에서 질을 치고 페르시아군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리디아는 이번에도 위력적인 기마부대를 전투의 최전방에 앞세웠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본 키루스 2세가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식량을 나르는 데 이용했던 낙타라도 앞에 세워놔라. 그리고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는 낙타 뒤에 기병과 보병을 배치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먼저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낙타가 출동하자 의외로 지독한 낙타 냄새에 익숙하지 않은 리디아의 말들이 놀라 날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리디아군은 사르디스 성 안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군이 사르디스 성을 포위했습니다. 사르디스 성 공성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성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전쟁이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성들이 그러하듯이 사르디스 성도 워낙 높고 견고해서 아무리 키루스 2세라 할지라도 한숨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을 포위한 지 두 주가 지난 어느 날 밤에 리디아의 군사 한 명이 몰래 성을 빠져나와 성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린 투구를 주어가는 것을 키루스 2세가 직접 포위된 것입니다. 이것을 전쟁사에서는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혹독한 훈련의 결과로 얻은 승리는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적이 도와주는 승리는 행운이기 때문입니다. 적이 도와주는 행운에 의해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경우가 전쟁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키루스 2세가 리디아의 군사를 뒤쫓았더니 성벽 외곽의 험한 산을 비스듬히 타고 올라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산세가 워낙 험해 적이 침입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리디아 군대가 그곳만큼은 보초조차 세우지 않아 군사들이 사사로이 드나드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페르시아 군사 일부가 그곳으로 성벽을 타고 올라가 성 안으로 침입해 성물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인들이 밀물처럼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가 사르디스 성은 너무나도 쉽게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보통 공성전에 비해 키루스 2세의 사르디스 성 공성전은 정말 놀랍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때가 바로 빛이 546년입니다. 빛이 6세기의 공성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보다 400년 전 먼저인 빛이 10세기에 더 놀라운 공성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다윗의 예루살렘성 공성전입니다.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성을 다윗이 공격한다는 정보가 전해지자 여부수족은 보초를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과 걸을 수 없는 장애인들로 바꾸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수비에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수족을 치려고 하자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져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공격해 성공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측근 600명을 데리고 가서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수구를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열어 너무나도 간단히 예루살렘성을 접수해버렸습니다. 다윗의 예루살렘성 공성전은 공성전의 역사에서 아마도 최단시간에 성공한 공성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날 다윗이 말합니다. 그날의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후 이 말은 속담이 되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키루스 2세의 나라를 빼앗기고만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은 그 전까지 고대 근동에서도 엄청난 부자로 유명했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리디아의 크로이소스가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에 얼마나 많은 복락금을 바쳤는지 그의 책에 기록해놓았습니다. 크로이소스가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에 제사 지내면서 바쳤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 3천마리, 많은 금은 침대와 술잔, 고급 자세곡감, 거대한 금줄 117개, 그중 4개의 줄은 순금이며 줄 하나의 길이가 46미터, 그리고 황금 사자상, 금제 술그릇, 실제 크기만한 여인동상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느 누구도 크로이소스만큼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에 많은 복락금을 바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리디아는 사금이 아주 유명하며 사금으로 인해 크로이소스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자 나라를 점령한 크로이소스는 리디아의 부를 기발으로 군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드디어 고대 근동의 새로운 주인으로 정복전쟁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크로이소스는 리디아를 점령함으로 덤으로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본토와 마주보는 리디아 쪽에 위치한 이온니아 지방의 그리스인들에 대한 통치권입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리디아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디아가 자치권을 주어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리디아를 점령하자 이온니아 지방 그리스인들이 사는 지역도 페르시아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페르시아인 총독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바벨론 이집트 점령 리디아를 손해놓은 키루스 2세는 동쪽으로 정복전쟁을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에게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활한 용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키루스 2세는 드디어 바벨론 제국을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키루스 2세에게 바벨론 제국은 너무나도 큰 상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지켜보기만 하던 키루스 2세에게 어느 날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종교 문제로 심각하게 내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키루스 2세는 바벨론의 내분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즉시 바벨론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키루스 2세가 바벨론 성까지 가기 전에 티그리스 강 가까이에 오피스에서 이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오피스에서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게 크게 승리를 하자 바벨론 백성들이 바벨론 성의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키루스 2세를 해방자로 맞이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 성 안으로 반 이상 들어갔을 때에도 궁전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느라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온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백성의 마음이 종교 문제로 이미 바벨론 왕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바벨론 함락은 의외로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시아는 리디아의 부에 바벨론의 부를 합쳐 황금의 제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점령한 키루스 2세는 곧바로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각자 분국으로 모두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중앙집중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의 땅이 대부분 황폐해졌고 그로 인해 속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세금이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교육과 인질이라는 정책으로 중앙집중화한 제국 질서는 크게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재들을 바벨론으로만 집중시키자 속국에는 무능한 사람들만 남아 속국의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제국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너무 적었고 이는 바로 제국의 경제와 직결되었습니다. 경제가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하면 제국 경영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키르스 2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로민들을 돌려보내면서 가능한 속국의 유능한 사람을 총독으로 삼아 본국으로 돌아가 경제를 살리고 페르시아로 더 많은 세금을 바치게 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왁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지방관 파견 정책은 상당한 실효를 거두었습니다. 키르스 2세의 이 정책으로 인해 유대의 수룩바벨, 니에미야와 같은 총독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니에미야 총독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있었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귀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중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서알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다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수룩바벨의 1차 귀환 후 80여 년이 지나고 니에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상업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페르시아 왕이 니에미야의 청을 수락하면서 다시 니에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는 니에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이며 꼭 곁에 두고 싶은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페르시아 왕이 니에미야의 청을 받아들여 니에미야가 귀환을 청하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니에미야는 최선을 다해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니에미야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십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는 니에미야가 12년간 예루살렘 총독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도 받지 않고 일했으며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정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벨론까지 점령한 페르시아가 이제 점령해야 할 곳은 이집트뿐이었습니다. 파벨론까지 점령하고 나서 키루스 2세가 죽자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위에 올라 아미시스 왕이 통치하고 있던 이집트로 정복전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들어가려면 광활한 사막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막을 통과하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물입니다. 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집트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캄비세스는 사막에 살고 있던 아라비아인에게 동맹을 청했습니다. 침공 대신 동맹을 제외하는 페르시아의 요구를 아라비아는 기꺼이 수용했고 아라비아의 도움으로 페르시아의 대군은 무사히 사막을 건너 이집트로 진격해 갈 수 있었습니다. 캄비세스의 군대가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에 이집트는 아미시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푸사메니토스가 왕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푸사메니토스 왕이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 싸우는 것은 사실 무리였습니다. 덕분에 페르시아는 어렵지 않게 이집트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캄비세스는 그의 아버지 키루스 이세가 세운 그 지역 우두머리를 지방관으로 삼는 정책을 따라 이집트의 왕 푸사메니토스를 이집트 지역 총책임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푸사메니토스가 모반을 꾀하자 캄비세스는 푸사메니토스에게 황소의 생혈을 마시게 하여 자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까지 점령한 캄비세스는 정복전쟁을 계속하려고 했으나 본국에서 페르시아 왕을 자처하는 인물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귀국길에 오르다가 그만 이집트에서 죽고 맙니다. 바벨론의 반란과 조피로스 후사도 남기지 않았던 캄비세스가 이집트에서 죽자 페르시아는 왕을 새롭게 선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선출된 왕이 바로 다레이오스입니다. 다레이오스는 이미 결혼하여 여러 자식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키루스 이세의 딸인 아토사와 다시 결혼하여 페르시아 왕으로서 정통성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레이오스는 페르시아 전역을 20개 구역으로 나누고 그 전까지는 곡물만 받던 것을 바꿔 구역별 납세액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을 잘 통치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던 다레이오스에게 심각한 두통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벨론의 반란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가정에서 어머니를 제외하고 식사 준비를 위한 한 여자만 남겨놓은 채 나머지 모든 여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공성전에서 식량을 아끼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강력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평소에 모든 질서가 다 깨지고 인간의 다양성이 없어지며 오로지 한 가지 목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집안의 여자들을 다 죽이고 성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겨련한 의지가 무슨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키루스 2세에게 바벨론이 함락된 것은 4분을 틈타 거의 전쟁다운 전쟁도 없이 해방자로 입성했었기 때문에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패배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대 어느 성보다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비를 자랑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빼앗긴 성 안에서 페르시아 몰래 독립을 위해 마음먹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제국의 주인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반란이고 바벨론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다레이오스는 바벨론의 반란 소식을 듣자 곧바로 진격해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성은 워낙 튼튼한데다가 높이까지 높아 성을 함락시키기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은 다른 성들과 달리 성 안에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농사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양식도 충분했습니다. 성 안 바벨론 군인들은 성을 포위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페르시아 군인들에게 연일 야유를 퍼부으며 약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개월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전쟁의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포위 20개월째에 다레이오스와 함께 페르시아 왕을 선출할 때 참여했던 7명 중에 한 명인 메가비조스의 아들 조피로스가 코와 귀가 잘리고 머리는 흉하게 뜯긴 채 참혹한 모습을 하고 다레이오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다레이오스가 묻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조피로스가 대답합니다. 폐하께서 저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조피로스는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스스로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 바벨론의 신뢰를 얻고 결국 바벨론 성문을 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레이오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피로스가 바벨론 성 앞으로 갔습니다. 조피로스는 그 흉한 모습을 하고는 다레이오스가 자신을 이 꼴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조피로스는 제가 충심으로 바벨론 성이 함락될 것 같지 않으니 이제 그만 철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다레이오스에게 말하자 다레이오스가 자신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라 하며 큰 소리로 울어댄 것입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조피로스의 모습을 본 바벨론 사람들 중에 조피로스를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신뢰를 얻은 조피로스는 다레이오스와 미리 짠 세 번의 전투에서 가장 앞장서서 용감한 척하며 페르시아 쪽 군사 몇 천명을 죽이고 마침내 성벽 총주의관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다레이오스에게 미리 말해둔 57일째에 성문을 활짝 열고 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합니다. 다레이오스는 바벨론 성을 함락하고 바벨론 남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으며 성 아래의 여자들을 제 손으로 죽이기까지 하며 겨련한 의지를 보였던 반란 주도자 3천명은 말뚝에 꿰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벽과 청동물을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이는 페르시아 중심의 세계 질서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이미 페르시아 중심으로 변동되었음을 바벨론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 그들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중심의 세계 질서를 세웠을 때 자신들이 세운 세계 질서가 자신들 중심으로 영원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바벨론이 한대짬을 자며 예루살렘 성을 18개월간 포위했다가 마침내 함락시켰을 때 바벨론 군인이 성한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모두 부수었던 것을 기억해본다면 20개월 만에 함락시킨 바벨론 성에 대한 페르시아의 이 응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사를 공부해보면 공성전에서 성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최후는 대부분 이렇게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 그 튼튼했던 성벽이 모두 파괴된 바벨론. 그러나 페르시아는 이와는 반대로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후 느예미아 총독을 통해 바벨론이 부숴버린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게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불타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눈에 눈물이 상하고 간이 땅에 쏟아질 만큼 울고 또 울었던 예레미아가 울다 울다 지친 그 새벽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진멸하시지 않고 살려둔 남은 자가 있음을 감사해하던 장면을 생각해보십시오. 예레미아 애가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레미아 애가 1장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야마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으미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예레미아 애가 2장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업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그리고 그 새벽에 소망을 노래했던 예레미아를 생각해보면 그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루어낸 느에미아의 성벽 재건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느에미아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럴 25일의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것이 제가 성경과 고대 전쟁을 책으로 출간한 이유입니다. 제국은 끊임없이 변동하여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유 또 헬라로 로마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통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라고 예레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과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70년간 문을 닫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신 것은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이는 이미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상호 합의했던 것이고 제사장 나라를 약속했던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파괴한 책임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과 17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다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제사장 나라에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 평안이요 평화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다레이오스는 키루스 2세 왕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조피루스와 비견될 수 없다고 조피루스를 높였으며 바벨론의 관리권은 모두 조피루스에게 위임했고 평생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또한 다레이오스는 조피루스에게 페르시아에서 가장 고교한 선물을 했으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바벨론 성을 20개 준다 해도 나는 조피루스의 몸이 원전해지는 쪽을 택할 것이다. 바벨론 반란을 모두 진압하고 사태가 일단락되자 다레이오스는 바벨론 민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근 민족들에게 바벨론으로 여자들을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란전에 바벨론 여자들 대부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여자들은 무려 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바벨론인들은 그때 바벨론으로 온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성경에도 전쟁 때문에 여인들을 모두 잃어 아내를 구해오는 일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가 전쟁으로 인해 여자들이 없어져 지파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놓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16절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래서 나머지 지파에서 이를 의논한 후 베냐민 지파를 위해 여인들을 구해 베냐민 지파의 대가 이어지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가문이나 민족이 멸절될 위기를 맞는 예도 종종 있습니다. 3차에 걸친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 키루스 2세는 리디아와 그리스인이 살고 있던 이오니아 지방 그리고 에게에서 동쪽으로 인도에 이르는 광활한 용토를 차지하면서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칸비세스는 이집트를 점령하여 제국의 범위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다레이오스는 반란을 일으킨 바벨론을 다시 장악하고 드디어 그리스로 정복 전쟁을 떠납니다. 이 그리스의 침공은 3차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침공은 다레이오스에 의해 시도된 것이고 세 번째 침공은 다레이오스의 아들 크세레크세스에 의한 침공이었습니다. BC 492년 다레이오스의 첫 번째 그리스 침공은 제대로 공격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심한 폭풍을 만나 페르시아 함대 300여 척이 침몰하고 되돌아오고 맙니다. 그 후 BC 490년 다레이오스의 두 번째 그리스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다레이오스는 무엇보다도 바다의 폭풍을 조심하며 그리스로 진격했습니다. 그리스의 2차 침공을 통해 역사에 남긴 전투가 바로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리고 다레이오스가 죽은 뒤 그의 아들 크세레크세스 때의 세 번째 그리스 침공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역사적 전투가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와 300용사의 테르모필레 전투와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살라미스 해전 이후에도 플라타이아 전투와 미칼레 전투가 역사상 중요한 전투로 기록됩니다. 마라톤 전투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2차 전쟁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한 후 다레이오스는 제국을 남동유럽으로 확대하기 위해 포스프로스 해업과 단위부강까지도 넘어 진격해갔습니다. 그런데 다레이오스의 군대가 스키타이와의 전쟁에서 그만 참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페르시아와 리디아의 전쟁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그리스계 이오니아인들이 이 기회가 바로 페르시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내진 전쟁이 마라톤 전투입니다. 스키타이와의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졌다는 소식은 이오니아 지방에 살고 있던 그리스인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안 그래도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이때에 그리스 본토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오니아 지방의 주요 도시인 밀레투스 지역의 사람들을 그리스 본토로 보내 지원을 부탁하게 이릅니다. 밀레투스에서는 아리스타고라스를 아테네에 파견했습니다. 그는 아테네로 가서 열변을 토하며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비록 스파르타에서는 단 한 사람의 마음조차 얻지 못했지만 아리스타고라스는 아테네가 건설한 도시국가인 밀레투스의 위기를 아테네가 구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과 페르시아군은 단창을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세아의 풍부한 자원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등을 역설했습니다. 결국 아리스타고라스의 연설은 3만 명의 아테네 시민들의 가슴에 불을 댕겼습니다. 그러자 그리스 본토에서 아테네는 20척의 배를 그리고 에레트리아는 소규모 지원 무대를 파견해 주었습니다. 다만 스파르타마는 이때 이오니아 그리스인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어쨌든 이를 힘입어 초기에 이오니아 지방 그리스인들의 반란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힘을 합해 리디아의 수도였던 사르디스를 공격해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곧바로 이를 응징했습니다. 페르시아는 라데 전투에서 그리스의 함대들을 모두 격파했고 밀레투스에 대한 확실한 보복으로 주민들을 마구 학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밀레투스의 남은 주민들은 모두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오니아 지방의 그리스인들을 도운 아테네와 에레트리아가 충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레이오스는 다시는 속국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에게해의 주요 섬들과 그리스 본토를 정복하기로 마음먹고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입장에서는 정말 행운으로 바다에 심한 폭풍이 불어 출정한 페르시아 함대 300여 척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를 처리하느라 시간을 지체하고 다시 전력을 가다듬어 그리스로의 진격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전력은 2만명의 보병과 5천명의 기병 그리고 3단 노선 200척, 수송선 400척, 수병 4만명의 전력이었습니다. 에게해를 건너 출격한 페르시아는 아테네와 함께 반란에 동참한 에레트리아를 일주일 만에 점령하고 곧이어 아티아의 북서해안인 마라톤 평원으로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아테네였기 때문입니다. 늘 정치적 논쟁을 일삼던 아테네가 이때만은 모두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대책을 강구하게 이르렀습니다. 결국 아테네군은 있는 힘을 다해 페르시아군의 상륙을 저지했고 저지를 뚫고 상륙한 페르시아 군인들과는 마라톤 평원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아테네의 전력은 9천명의 보병 플라타이아에서 온 보병 600명이 전부였습니다. 기병도 없고 함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승리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아테네의 명장 밀티아데스가 전투의 장소가 마라톤이 되도록 아테네 시민들을 잘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밀티아데스는 1만명의 시민병을 이끌고 마라톤으로 달려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그때까지 어떤 전투에서도 사용되지 않았던 전술을 펼쳤습니다. 아테네 군은 기병도 궁수도 없었지만 그들이 싸우기 가장 좋은 것으로 적을 유인하고 먼저 공격하러 나서면서 진군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화살의 사정거리를 염두에 두고 아테네 군인들을 기다리던 페르시아 군인들에게 아테네 군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려들어 화살을 쏠 시간도 주지 않고 양측면에서 무섭게 페르시아 군을 무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전쟁에서 전투의 시간은 약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술과 갑작스러운 기습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페르시아의 기병과 궁수 그리고 보병들은 공격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페르시아 전사자 6,400명, 아테네의 전사자 192명으로 승리는 아테네였습니다. 다레이오스는 반란을 일으킨 에레트리아를 응징했지만 아테네에게는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아테네의 마라톤 전투의 승리가 오늘날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참패한 다레이오스는 각 식민지의 사자들을 보내 전보다 더 많은 곡물과 함선, 말등을 보낼 것을 아달했습니다. 그리스를 응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재침공을 위해 3년이 넘도록 준비를 하던 중에 이집트에서 또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다레이오스는 이집트로 출정하기 전 페르시아의 관례대로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를 후계 왕으로 정해놓고 그리스보다 먼저 이집트 반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집트로 출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레이오스는 이집트 반란도 해결하지 못한 채 얼마 후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응징도 이집트 반란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모두 다레이오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의 몫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여러 차례 전투를 계속 치르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헤로도토스에 의해 기록으로 남겨졌는데 바로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역사의 저자인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를 이후 로마의 지성 변호사의 아버지 키케로가 역사의 아버지라 명명해준 것이 오늘날까지도 헤로도토스를 그렇게 유명한 역사학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살라미스 해전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3차 전쟁 다레이오스에 이어 왕위에 오른 크세르크세스는 이집트 원정에 박차를 가하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리스 총독을 꿈꾸고 있던 크세르크세스의 사촌 형제 중 하나인 마르도니오스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집요하게 이집트 원정 대신 그리스 원정을 하도록 크세르크세스를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크세르크세스가 드디어 이집트 원정 대신 그리스 원정으로 마음을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 원정을 위해 4년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마침내 원정 준비 5년째인 BC 480년 크세르크세스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원정군을 꾸려 출격했습니다. 원정군이 지나는 마을들은 우물이 다 마르고 강이 다 고갈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군대는 그리스로 가는 도중 3년에 걸쳐 운화도 파고 다리도 놓으면서 계속 징굴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복종의 뜻으로 흙과 물을 바치라는 통고를 했습니다. 몇 해 전 극장에서 상영했던 삼백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이 바로 이 흙과 물을 바치라는 페르시아의 사자들을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공격에 지난번 이운니아 지방의 그리스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스파르타가 이때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공격에 대비해 그동안 100척의 3단 노을을 단 배를 건조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테네 명장 밀테아데스 휘아에서 전쟁을 배운 테미스도 클래스가 페르시아의 재침략을 대비해 강력한 해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아테네 의회에서 아테네인들을 설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통찰력이 결국은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에서는 은광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주정 도시국가였던 아테네 시민들은 은광에서 발견된 불을 가지고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자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테미스토클래스는 은광에서 얻은 불을 가지고 함대를 건조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진격해 왔습니다. 페르시아의 함대는 1200척이었는데 그리스군은 아테네의 100척의 함대와 연합군의 함대들을 합쳐 380척의 함대를 가지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함대의 수는 페르시아가 월등하게 많았지만 그리스 함대는 질적으로 매우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육군은 스파르타가 강하고 테미스토클래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력한 해상국의 위치를 갖게 된 아테네는 해군이 강했기 때문에 일단 육전은 스파르타의 책임하에 치르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페르시아의 육군이 에게의 북쪽 해야를 따라 마케도니아와 테살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진격해 오자 스파르타는 테르모필레의 좁은 산길을 전투장소로 결정했습니다. 테르모필레에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그리스 연합군인 7천명의 보병을 이끌었습니다. 창과 방패만으로 싸우는 그리스와 화살을 비우듯 뿌려대는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레오니다스와 병사들은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스가 잘 버티고 있었는데 그리스 쪽에서 배신자가 나오는 바람에 페르시아의 한 부대가 뒤쪽으로 돌아가서 그리스의 배후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전쟁은 이미 페르시아의 승리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시기는 그리스의 올림피아 재전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7천명 가운데 레오니다스가 이끌고 나온 순수한 스파르타 군인들은 정예부대 300명 뿐이었습니다. 레오니다스는 죽음을 각오한 스파르타 정예부대 300명만 남겨두고 다른 도시국가에서 출정한 그리스 군인들은 모두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오니다스와 스파르타의 300용사는 테르모필레의 좁은 계곡에서 최후의 한 사람만 남고 모두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싸우며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 사이 테미스토클래스가 이끄는 그리스 함대는 에오포이와 북쪽 아르테미시움에서 페르시아 함대의 지연작전을 펼치며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욕전과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의 해전 모두 페르시아 군에게 지급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는 페르시아에게 그리스 북부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아테네 주민들은 아테네를 비우고 살라미스 섬과 그 밖의 인근 해안으로 철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육전과 예전에서 승리하고 그리스 북부까지 점령한 페르시아는 곧장 아테네로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주민들이 이미 모두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군인들은 아테네의 신전을 불태우고 최후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을 찾아내어 잔인하게 살륙했습니다. 이때 크세르크세스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해전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래스는 페르시아 쪽에 위장첩자를 보내 그리스군은 지금 공포에 질려있고 살라미스에서 더 멀리 도망칠 생각밖에 없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러자 크세르크세스는 테미스토클래스에게 말려들게 되어 이후 세계 4대 해전 중에 한 해전으로 역사에 남게 되는 살라미스 해전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아테네인들이 도망간 살라미스로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살라미스 해전 직전에 어마어마한 폭풍으로 400척의 배를 잃었습니다. 그래도 페르시아의 함대는 600척 내지 800척으로 그리스 연합군 함대 380척에 비해 2배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양측의 함대들을 비교해보면 단과 같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함대는 아테네 150척, 아이기나 30척, 메가라 20척, 코린트 40척, 페로포네소스 50척, 기타 20척. 페르시아 원전군 함대는 페니키아 100에서 120척, 이집트 75에서 90척, 이오니아의 그리스인 100척, 키프로스 50척, 리키아 20척, 카리아 25척, 킬리키아 30척, 기타 50척. 살라미스는 해업이 좁아 페르시아 군은 3중 전열을 2열 종대로 바꿔야 했고 함대들이 서로 너무 밀집되어 작전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살이 매우 거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바다를 잘 아는 그리스에게는 유리했지만 페르시아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로 꼽히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인 한산도 대척과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좁은 살라미스 해업에서의 8시간에 걸친 전투는 그리스 연합군의 완승으로 끝납니다. 그리스의 함대들은 좁은 살라미스 해업으로 몰아넣은 페르시아의 함대들의 노드를 부러뜨리고 적선의 좌우현을 들이받으며 갑판 위로 쳐들어가 공격을 가했습니다. 또한 그리스군은 해안선에 바짝 붙어 페르시아 우측으로 돌아간 다음 적진의 중앙으로 돌진에 들어갔습니다. 페르시아의 함대들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전쟁은 끝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쪽은 약 200척의 함대가 격침당했고 약 200척의 함대는 그리스에 포획당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전사자는 약 4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좁은 살라미스 해업이 페르시아 군인들의 시체로 거의 가득 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쪽 함대의 손실은 40척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살라미스 해안으로 쓸려온 페르시아 함대의 자네들과 페르시아 군인들의 시체에서 벗긴 옷이나 그들의 주머니 안에 있던 금화들이 살라미스 해안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부자들로 다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페르시아가 황금의 제국이었다는 소문이 자자해진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인들은 전쟁에 임하면서 온몸에 금부치를 다 가지고 출정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을 통해 경제가 변동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 일본의 경제가 살아난 것이 한 예의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했지만 전리품을 통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전쟁과 정치, 전쟁과 경제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언덕 위에서 이 살라미스 해전을 지켜보고 있던 그 세르크세스는 보급로마저 끊어질 위험이 있자 살아남은 소수의 군인들을 데리고 서둘러 퇴각합니다. 그리고 마르도니우스 장군이 지휘하는 지상군은 그대로 그리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지상군들도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또 그리스에게 지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살아남은 함대들은 미칼레 바닷가로 끌어올렸으나 그것마저 사모스의 그리스인들이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대방을 품고 엄청난 규모의 원정군을 이끌고 출격한 그 세르크세스는 살라미스 해전과 이어진 전투에서 모두 실패하고 풀이 죽어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대 전쟁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한 다레이오스의 아들 그 세르크세스가 바로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펠로포네소스 전쟁 그리스의 내전 세 차례에 걸친 페르시아의 침공을 물리친 그리스는 그 대가로 완벽한 동지중의 지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쟁에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다른 도시국가들에 비해 월등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정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과 과두정을 중심으로 하는 스파르타가 마침내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가난할 때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다가 부자가 되면 싸우기 시작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강대국 페르시아에 맞서 그토록 힘을 합쳤던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가장 명분 없는 전쟁인 내전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을 역사는 펠로포네소스 전쟁이라고 말하며 펠로포네소스 전쟁은 펠로포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데데스에 의해 오늘날까지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투키데데스는 아테네 출신으로 에게해 서북구의 경비를 책임졌던 장군 출신입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명장 브라시다스에게 암피포리스를 빼앗긴 죄로 아테네에서 추방되었다가 이후 자유의 몸이 되자 25년간에 걸쳐 이 전쟁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투키데데스는 펠로포네소스 전쟁이 인류 사상 최대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을 기록하면 이후에 어떤 전쟁도 예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을 펠로포네소스 전쟁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스파르타가 그리스 본토 남쪽 끝에 위치한 반도인 펠로포네소스 지역을 중심으로 맺어진 동맹의 맹주였기 때문입니다. BC 431년에서 BC 404년까지 27년에 걸쳐 진행된 이 전쟁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는 스파르타의 아테네 침공, 2단계는 양측이 휴전을 맺고 전쟁 이전 상태로 회복, 3단계는 아테네가 시칠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원중군을 보냄으로 다시 큰 전쟁으로 확대되는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제3단계의 전쟁에서는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싸우느라 과거의 적이었던 페르시아를 끌어들여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육전과 해전을 치려고 이긴 전쟁으로 끝냅니다. 보통 이와 같이 내전이 발생하면 과거의 적까지 끌어들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내전이 전쟁 중에 가장 명분도 신리도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역사에서 로마의 윌리우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와의 내전을 피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것을 보면 내전은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할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내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길라와 사람 입다가 암몬과의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마음을 졸이며 엉뚱한 서원을 해서 결국 그의 딸을 제물로 바친 일이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치열해지자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돌아와서 처음 영접하는 일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웃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돌아올 때 그를 가장 먼저 영접하러 나온 이는 바로 그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골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지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이야 가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일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해 있는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오면서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안문자수군과 싸우러 나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에브라임 지파는 그전 사사였던 기도원에게도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왜 자기 지파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입다에게도 같은 투로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입다의 상태가 그렇게 시비를 걸면 안되는 심각한 상태였음을 에브라임 지파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도 각 지방에 사투리가 있습니다. 지방에 따라 안되는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다의 군대가 시비를 건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기 위해 요단 나루턱에서 사람들을 잡아 세우고 슛볼렛 바람이 되는 사람들은 살려보내고 그 바람이 안되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 장장 4만 2천명을 죽였습니다. 사사기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슛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슛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4만 2천명은 입다와 전쟁을 치른 안본 군인들의 숫자보다 많은 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전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보다 극렬해지는 양상이 있고 시간이 지나 역사를 통해 접하게 되면 더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스 내전을 통해 스파르타는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아테네 성을 파괴했으며 아테네의 모든 함대를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27년에 걸친 내전을 치르면서 얻게 된 것은 새로운 전쟁기술의 발전이라는 부정적 결과였습니다. 그전까지는 보통 한나절이면 끝나던 전투를 이제는 몇 년씩이나 계속할 수 있도록 군대와 전쟁무기를 발전시켰고 특히 스파르타는 20만명의 노예들에게 농사일을 전담시키고 전쟁에만 집중하는 형태로 나라의 틀을 바꾸었습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전쟁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이어 27년에 걸친 내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는 전쟁이 일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펠로포네소스 전쟁이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자 아테네를 중심으로 발전시켰던 철학이나 문학은 전처럼 활기를 띌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도시국가의 특징이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그리스에서 스파르타의 독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넘어간 패권이 다시 태배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BC 371년 레욱트라 전투에서 에파미논다스와 펠로피다스 두 장수의 지위를 받은 태배군이 스파르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에서 스파르타는 왕이 전사할 정도로 타격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이 전투로 레욱트라가 난궁블락이라는 전설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배가 그리스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을 때 당시 15세였던 마케도니아의 왕자 필리포스 2세는 태배의 인질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태배에서 에파미논다스가 발전시킨 밀집 보병의 전술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BC 362년 태배의 에파미논다스가 부상으로 죽자 그리스족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BC 359년 필리포스 2세가 드디어 마케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많은 전쟁 전문가들은 필리포스 2세에 대해 한마디로 천재라고 평가합니다. 왕위에 오른 필리포스 2세는 현재의 유구슬라비아인 일리리아와 트라키아 그리고 테살리아를 정복했습니다. 이어서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 먼저 코린트로 쳐들어가 포위 공격으로 무자비하게 성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이어 마케도니아에 대항했던 동맹 도시들을 모두 마케도니아로 예속시켰습니다. BC 338년 필리포스 2세는 테베어와 아테네 연합군까지 격파하고 나서 그리스 전체의 패권을 차지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의 중요한 항구도시인 코린트로 그리스 각 도시국가의 정치가들을 소집해 자신의 지도 아래 그리스가 통합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이와 같이 주장한 이유는 첫째, 다시는 그리스의 내전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했던 것에 대해 복수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쪽 그리스에게 야만인으로 취급받던 마케도니아가 필리포스 2세 때에 이와 같이 그리스 전체의 지도자 국가로 우뚝 서게 된 것은 모두 그의 군사적 업적 덕분이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서양의 보병과 동양의 기병을 혼합하여 통합군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필리포스 2세의 군의 핵심은 기병이었는데 귀족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말을 잘 다루는 사람들을 골라 무거운 갑옷을 입고도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잘 훈련시켰습니다. 필리포스 2세의 기병은 15개 대대 3천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필리포스 2세는 4.2미터 되는 장창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도록 훈련시켰으며 중보병과 경보병, 척후병을 잘 활용하였고 보병이 기병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채택하지 않았던 척후병 즉 스파이를 잘 활용하여 전술을 펼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군사천재 아버지를 둔 알렉산드로스는 언제나 아버지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해버리면 자기는 어디를 정복하느냐라고 투덜댔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전쟁들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 그리스의 내전,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등장하는 시기에 동방에서는 여전히 페르시아가 대제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고 성경은 대략 말라기서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총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페르시아는 예루살렘에 그들의 총독을 파견해 세금을 철저히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로 진출해서는 연전연패를 거듭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굴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페르시아와 알렉산드로스와의 전쟁 이수수 전투 아스루 바벨론에 이어 대제국의 주인이었던 페르시아가 제국의 주인을 헬라에게 넘기기 직전의 전쟁이 바로 이수수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였습니다. 위에서 마케도니아 군의 핵심이 기병이라고 했는데 20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알렉산드로스는 18세에 이미 기병대를 책임지고 전쟁에 나서 혁혁한 공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 경험은 알렉산드로스가 20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20세의 왕위에 오르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천재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군사 전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가르쳐준 최고급 비밀 노하우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의 기록대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민족을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그때까지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제국을 경험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민숙 일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군대를 주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군인의 수가 60만 명이 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초인 법과 군대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숙제인 영토 문제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화가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법과 군대와 영토를 가진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만드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화였습니다. 여호수화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 2호로 기록됩니다. 물론 제사장 나라 제1호 거룩한 시민은 모세였고요. 이후 이를 계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제사장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입니다. 추리육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20세에 솔로몬은 다윗에게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물려받았고 20세에 알렉산드로스는 필리포스 2세에게서 마케도니아와 제국의 야망을 물려받았습니다. 솔로몬과 알렉산드로스가 각각 군사천재 아버지에게서 배운 노하우는 질적으로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제국으로 솔로몬은 제사장 나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하여 죽자 20세의 알렉산드로스는 왕위와 함께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페르시아 정벌까지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필리포스 2세가 죽자 그리스는 알렉산드로스를 얕잡아보고 곧바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즉시 출동하여 테베, 아테레 그리고 스파르타가 일으킨 반란을 초기에 완벽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포스 2세의 후계자로서의 지휘를 확고히 하여 그리스 대표로 정복전쟁의 원정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이후 장차 왕이 될 4명의 뛰어난 장수 포톨레마이오스, 리시마코스, 셀레우코스, 안티고노스 등과 3만 5천명의 보병, 5천명의 기병, 160척의 함대를 이끌고 원정을 시작하여 9년이 채 걸리지 않아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점령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은 다레이오스 3세였습니다. 다레이오스 3세는 알렉산드로스의 4만 군사에 맞서기 위해 3만 명의 용병을 포함해 31만 2천명에서 6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군인들을 동원했습니다. BC 334년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이미 패배를 경험한 다레이오스 3세는 BC 333년 이수스에서는 결코 패배를 맛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군은 그렇게 많은 군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기병과 보병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케도니아 군인들과 맞서 싸울 수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전투는 대부분 기병이 먼저 전선을 제압하면 보병이 뒤를 감당하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페르시아 군도 기병이 먼저 전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군은 보병이 전투에 가담하기도 전에 기병을 모두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레이오스 3세는 왕의 표식을 지우고 전차도 버리고 야음을 틈타 도망쳤습니다.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는 보병 10만여 명과 기병 만여 명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중에는 다레이오스 3세의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자식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C 332년 페르시아는 티로스 전투에서도 알렉산드로스의 군대에게 패하고 BC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도 이수스 전투와 같은 전술을 펼치다 또 패배합니다.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은 완전히 괴멸되고 또다시 도망한 다레이오스 3세는 그의 측근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 이로 인해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전 지역을 정복하고 대왕으로 페르시아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끊임없이 정복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군인들을 이끌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으나 인도까지 잃은 군인들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너무나도 강하게 요구해 알렉산드로스도 이를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이라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전쟁으로 관찰된 인생을 끝냈습니다.